안녕하세요 뉴스자식입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만 쏟아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소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바로 저번주에 조국은 2심에서 유죄 판결 그것도 실형 2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조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국이 구제될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라던가 정치권의 시각이며 설사 조국이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데까지 버텨봐야 1년 정도 버티다가 구속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조국이 총선 출마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본인 혼자서 SNS를 쓰고 책을 쓰고 북콘서트를 하면서 내로남부라고 노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금배지가 떨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조국의 이러한 행동에 어떠한 공익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국 같은 경우에는 창당 선언을 하면서 정신나간 소리를 많이 했는데 조국의 신당이 국가위기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국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무능한 정권이어서 심판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정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탄생을 한 정권이고 특히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 의석을 가지고 사실상 국정운영을 지들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그런 식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써 문재인 정권이 교체가 된 것은 국정운영의 실패이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무능함 때문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조국이며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거쳤고 그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일어났고 문재인이 자신하고 친분이 있었던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며 이거는 1심에서 실체가 확인이 되었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주변을 관리하는 것인데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기는커녕 이런 선거 부정사건에 협조하거나 또는 조국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가장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조국 본인이면서 누가 누구에게 무능한 정권인에만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또 조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장관의 재인 기간이 짧았고 또 본인이 검찰개혁인에 뭐네 하면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하나도 없고 부작용만 일으켰죠.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으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마약 범죄라든가 버커 악들이 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뭐 검찰개혁의 꼬신에 뭐네 이직거리를 했지만은 지금 공수처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역대 가장 무능하고 쓸데없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입을 털고 다닌 것에 비해서 완전히 빈 깡통이라는 것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검증이 된 상황인데 그런 조국이 현 정권은 무능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나서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심판하고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갈등공화국이 된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본인과 조국 집안 사람들이죠. 일명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이 거기에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자숙을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만 있었어도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국론 분열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며 조국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본인의 죄가 전부 다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총선의 출마에 갈라치기를 통해 표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조국의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인간이 지금 나서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국의 워딩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결정을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조국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선거를 말아먹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금배지를 차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방탄을 치겠다는 얘기인 것인데 민주당 진영이라든가 갯딸들이 도대체 조국을 왜 보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국의 이와 같은 워딩은 너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쓰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조국이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고 차기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조국 본인이 출마하면 차기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동네 똥개들도 아는 상황인데 굳이 금배지를 차더라도 얼마 차지도 못하게 뻔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며 좌파 진영에서는 무슨 조국이 대단한 승교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본인들 진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말 그대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조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과거 좌파 진영의 대모인 한명숙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국은 본인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현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 뒤에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이 감옥에 간 것은 현 정권에 대항을 하다가 시생이 된 것이라는 이런 코스프레라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한명숙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그리고 양심의 법정에서 자신은 검찰 정권의 희생이 아니고 무죄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어놓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한명숙 같은 경우에도 빵에 갔다 와서 명예회복을 하고 정치 복귀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명숙 구하기에 그렇게 나섰지만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조국도 빵에서 2년 정도는 썩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2년이면 아예 잊혀지고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특히나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지정에 패배한다면 조국 역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명예회복이 아니라 조국은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